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세트여서 3명 다 이거를 입고 있습니다. 뭔가 청색이라서 되게 쿨톤 느낌의 상의를 걸쳐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식으로 디플로마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세워둘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샵에 보니까 그냥 액자에다가 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케이스가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끝나시는 분이 4분 계셔가지고 4개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실 때 다시 자른 supermarket.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때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처음 사보는 글리터인데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냥 실버랑 골드랑 산 건데 정말 리얼 실버거든요. 화이트 실버 이런 거 아니고 가을이라 저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사봤어요. 오 이것도 진짜 그냥 골드다. 오 이것도 진짜 그냥 골드다. 파김치 저는 제가 늘 사용하는 니퍼인데 그냥 생각날 때마다 계속 계속 추가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니퍼 하나 사고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거든요. 이것도 그냥 사면서 브러쉬 캡을 한번 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캡을 샀습니다. 캡은 이렇게 생겼고 저는 퍼플이랑 그리고 블랙 이렇게 주문했어요. 원래는 핑크를 사고 싶었는데 핑크는 품절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좀 이따 써야겠다. 자주 쓰는 지젤리 베이스 젤. 이거는 네일 자석판 있죠? 그거를 이제 산 건데 이게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한번 떼거나 한번 떨어뜨리면 금이 꼭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 안 가게 하려고 안 가게가 아니라 깨끗하게 쓰려고 좀 많이 샀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써보는 브랜드입니다. 되게 여기 협찬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전 그냥 샀고 노 옐로잉에 노 히팅 있다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그만해요. 제가 작은 걸 샀기는 했겠지만 마요라는 브랜드의 그런 젤이고 30g 들어있고 유통기한은 23년 11월 17일까지 제가 지금 뒤집어 써가지고 열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캡이 있겠지? 캡이.. 캡이 없었어요. 어? 되게 특이한 제형 어? 안 흐르네? 캡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이건 좀 써봐야 되겠는데요? 신기하다. 근데 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자연친화주의적인 그런 화장품 가게 병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뭐 저희 자주 쓰던 거 사실 이거는 이달의 하트 만들 때 쓰려고 했는데 이달의 하트를 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쓸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아니라 12월에 쓰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생각보다 좀 작다. 근데 뭔가 12월 아트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샀습니다. 이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인기 좋은 다른 제품들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챙겨주셨습니다. 심장인가? 그쵸? 귀엽다 이거. 아 이거는 여기서 사서 써봤어요.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이런 것도 많이들 쓰고 이거는 제가 산 거에 흰색 버전의 리본인가봐요. 이런 진주랑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좀 은근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좀 사봐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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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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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후추 반죽 마늘 마늘 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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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사용해서 마 Beijing 시원하게 썰어낼게요 마일로 칼을 닦아주세요 마일로 칼을 닦아주세요 마일로 칼을 닦아주세요 마일로 칼을 닦아주세요 왼쪽으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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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ng牧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뽀잉. 썸네일이다. 됐다. 응 귀여워. 펜션 뽀치래. 통화를 하면 그 이상을 하네. 손님들 것도 바꿔보겠습니다. 핑크색깔로 구매를 했고요. 총 4자루가 4켤레가 맞나요? 네. 4켤레 맞습니다. 네 맞죠 맞죠. 공돌이를. 나 공돌이 좋아하나 봐. 신발도 공돌이 신었어요. 알게 모르게 난 공돌이를 좋아하고 싶던가. 느낌이 다르다. 그게 좀 훨씬 비싼 거예요. 이제 저 화장실 슬리퍼 안 신겠다. 한번 신어볼까? 비싼 느낌이다. 여름이었으면 우리가 이거 실내벨로 해도 됐겠다. 진짜 맛있어. 이거 사이즈가 몇이에요? 50? 이거 42개, 52개 샀어요. 이거 59개. 발 작으신 분은 또 엄청 작으시더라고. 음 귀여운데? 화사해진 느낌이다. 귀엽다 귀엽다. 오 화사해 화사해. 공돌이 엄청 많아. 귀여워. 칙칙해 칙칙해. 버려 버려. 당분간 이제 휴식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만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날에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 박스가 뭐지? 벌써 많이 봤는데 이러고 박스를 뒤집어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 이게 제 까르디에 박스인 거예요 아니 누가 이 박스를 이렇게 써 정말 웃겨 전화원 하나 더 만들어준 거에요 바로 간장 고구마 간장 장빵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안 쓰는 파츠들을 정리할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안 쓰니까 다 일단 한 곳에다 몰아놔야겠어요. 여기 닦다가 부러진 거예요. 아 맞다. 나 없어진 게 아니라 부러졌다. 아니 그래서 버렸어요. 맞다. 어머. 저도요. 그게 제일 새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쓰는 거를 여기에다가 옮겨놔야겠어요. 이건 진짜 안 쓸 거 같아. 이것도 빼서 아 얘는 겨울에도 쓸 수 있겠다. 그쵸? 얘네들만 빼가지고 저 밑에다가 내가 내려놓을게. 뭐야. 뭐야. 와우. 쉽지 않은데? 오. 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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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이상한 게 이게 취미가 된 지 3일 되었습니다, 3회. 바로 다이어리 꾸미기인데요. ASMR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빈티지 다이어리 꾸미기입니다. 이거 첫날에 제가 한 거고 이것도 첫날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거를 스타트업 패키지를 샀더니 이렇게 60 다이어리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데 원래 찌는 이렇게 딱 펼쳐지는 그런 올드한 다이어리 아니겠어요? 일단은 이게 이렇게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려고 사서 그때 스타트업 패키지에 같이 온 게 이런 종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스티커북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키치해서 제가 원하는 느낌과는 하나도 맞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 이거만 제가 따로 산 거고 나머지는 다 패키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뭔가 또 산 게 있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샀던 거 같아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아직 정리함을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풀 이렇게 슥스 그어서 착 붙이는 그 풀이고 앤틱 가위라는데 사실 이거 우리 네일리스트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보면은 폼지 재단 가위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것도 그쵸? 이거 살까 말까 했는데 이 팩이 같이 있길래 그냥 이거 60 다이어리인데 이걸 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유튜버들 따라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되게 많이 들어 있어서 꾸밀 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랜덤 팩을 샀더니 이렇게나 좀 중복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추가로 더 스티커를 구매를 했습니다. 언박싱을 해볼까? 이거는 이제 산타월드라는 곳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 이거 포장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머 나의 이름을 적어주셨어. 어떻게 뜯고 싶다. 아 싫다. 와우 귀여워라. 여기 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짠! 이게 이제 산타월드에서 주문을 한 거고요. 이번에 주문한 게 이렇게. 와 이게 더미 이만큼은 어떻게? 문구시장은 정말 해사롭군요. 뭐가 내가 산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샀을까? 제가 이거 샀을까요? 오늘 산 것 같은데. 이거는 흑백 꽃들 같아요. 100개가 들어있고. 100개가 들어있고. 100개가 들어있고. 100개가 들어있고. 이건 오래된 것들. 오래된 물건들. 이런 거. 이거 꾸밀 때 편하게 쓸 것 같아서 사봤고요. 얘는 이렇게 레이스 펀칭이 들어가 있는 배경지입니다. 꾸미기 좋아 보여서 샀고. 이거는 뭔가 기본적으로 가두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샀고. 이거는 이제 꽃들.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같은 이런 배경지들이 들어있는데. 너무 예뻐. 그리고 스티커. 와우. 잘라서 내가 직접 잘라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칼선이 있는 거 같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이제 이거 크리스마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크리스마스처럼 꾸미고 싶어서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꽃인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제형으로 되어있는 꽃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쁘게 많아서 이렇게 종류별로 다 샀어요. 이런 것까지. 이게 은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저 근데 너무 초본데 장빛바를 너무 많이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이것도 꽃 같은데? 네. 이것도 꽃이에요. 질감이 좀 다르다. 그렇죠? 이거는 나비. 아 이거는 요정인가봐요. 꽃이랑 요정. 너무 예쁘다. 대박사건. 심지어 틴 케이스에 들어있어. 이게 기프트인가봐요. 정말 문구 이쪽 업계에는 기프트가 장난이 아니다. 진짜 제 방 한편에 다이어리 꾸미기 방을 만들어야겠어요. 이런거? 잉글리쉬 스티커? 음. 와우. 리얼 잉글리쉬 스티커네요. 이렇게 생길 것 같아. 이것도 유용하겠는데? 이게 약간 메모장, 단어장 같이 생겼어. 이것도 예쁘다. 금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트랑 이것저것 들어있는 거. 뭐라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까지가 한 군데에서 산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많이 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조금 적게 산 거 같아요. 아마도. 이거는 이렇게 페이퍼, 도일리 페이퍼 있죠. 그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한번 사봤는데 꾸밀 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세 개 샀어요. 다 다른 종류예요. 나비, 꽃, 그리고 동그라미 원형.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이것도 있으면 너무 유용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얘도 이것봐요. 이것도 너무 유용하겠죠? 이렇게 테두리에 금박이 되어 있어요. 액자 같은. 프레임들. 저도 네일도 프레임을 좋아하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엔틱한 그런 것들이고. 이제 이거. 이것 때문에 여기서 샀는데. 헉. 너무 예쁘다. 대박 사건. 이게 다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거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 유튜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꺼내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꺼내시던데? 이렇게. 귀여워. 확실히 그냥 단품이랑 비교하면은. 조금 작은 단 느낌이 들겠네. 그리고 이거는 다 더미인데요. 서비스. 오. 이것도 아까 그 앞전 회사에서 받았던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이거는 또 프레잉. 우와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었나? 어? 제가 금방 샀던 거랑 되게 비슷한. 그런. 노일리 페이퍼 같은. 그리고. 각종. 인형 모양이 있는 스티커랑. 이게 뭐야? 헉. 너무 귀여워. 와. 우표. 이렇게. 덤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 이거. 정리가 안되네. 오. 요새 식탁이 난리가 났는데요. 자. 이렇게까지가. 모두 이번에 산 것들. 이거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 이게 끝이에요. 재밌겠다. 썬네일. 메인. 아 썸네일은 이렇게 해야하나? 아 썸네일은 이렇게 해야하나? 아 썸네일은 이렇게 해야하나? 테킴 sayin게 beingsFirst. 이 분이 잘간